자,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에 따르면 하나의 그 서버는 하나의 도메인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예요? 만약 여러분이 서버가 여러 개가 있다. 서버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서버들에 접속하는 도메인을 위해서는 각각의 도메인을 구입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. 근데 그것은 별로 좋지 않죠.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?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메인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있어요. 예를 들면 음... 뭐로 할까요? admin .egoing .ga 라고 하고 하고 이렇게 도메인을 적으면 얘는 이렇게 이 서버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로그 .egoing .egoing .常 són a 로 찾아가고 그리고 또 뭐 news.egoing.ga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 서버를 찾아가고 즉 각각의 도메인 앞에다가 프리픽스라고도 하죠 이렇게 서브 도메인을 붙임에 따라서 서로 다른 IP를 가리키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도메인을 구입해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서브 도메인을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recor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여기에다가 제가 admin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target에다가는 154가 아니라 153이라고 하면 이거는 IP가 다르니까 다른 컴퓨터잖아요 이거를 추가를 하는 거죠 more record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블로그는 또 다른 컴퓨터라고 한다면 152 152 또 여기는 뭘 하나요? 그럼 얘는 151 이런 식으로 하고서 save changes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어... 제가 hostnews.egoing.ga라고 하니까 이렇게 IP가 나오고 hostnews.egoing.ga라고 하니까 이렇게 IP가 나오죠 즉 IP가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? 서브 도메인이 있냐 없냐 또 서브 도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IP를 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이 선물로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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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물로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.